소리반족 너무 좋아 근데 나 여기 있어야 돼 나 사진 찍어야 돼 아니 근데 반쪽에서 나갈 거잖아 이거 좀 시금만 찍고 가면 되잖아 지금 찍어 알겠습니다 짠 지금 이제 열심히 할래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거 그 나 이메일 주소만 껴줘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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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